가수라는 직업은 생업이 아닌 꿈을 쫓는 일.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네.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? 그런데 어딘지 익숙한 얼굴이네요.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시네요. 더운데 이렇게 열심히. 정말 감사합니다. 이동백의 신곡, 장구야를 작곡해준 가수 박상찬. 여기서 내가 뚱따당따라고 해놨는데 뚱따당땅 하는 게 없이. 뚱따당땅. 뚱따당땅 뚱따당. 장구야 장구야. 더 크게 더 크게 하라는 거 보다. 더 크게.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. 박상찬의 쪽집게 코치 덕분에 마음 한켠이 든든합니다. 한번 녹음해볼까요? 네. 드디어 정식 녹음에 나서는 이동백. 그런데 막상 마이크 앞에 서니 잔뜩 얼어붙은 그녀. 무사히 녹음을 마칠 수 있을까요? 장구야 장구야. 나 또 나도 한께는 사랑을 해봤다. 음료를 알았고 당신을 만났다.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신곡 녹음. 아주 그냥 쫙쫙 붙어요. 진짜요? 감사합니다. 지금 잘 부르셨거든요. 방금 부른 게. 네. 이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하셔서. 그대로 행사장에 축제장에 이렇게 부르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정말요? 특히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잘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.